사뿐사뿐 부드러운 춤사위. 학의 몸짓입니다. 올망졸망 아기 학들 뒤로 우아한 몸짓의 주인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춤으로 살아온 60년 인생. 춤과 결혼했다 말하는 박태숙 무용가를 만나봅니다. 한국무용은 소란하지 않습니다. 작게 피지만 향기가 만미를 가는 동양꽃처럼 깊이 있는 동작은 그래서 더 풍요로운데요. 하면 할수록 한국무용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죠. 한국무용은 저희가 어려서부터 봐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었고요. 크게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힘이 또 적당히 들어가고 체형 유지 같은 것도 잘 시켜주시고 댄스 스포트나 이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걸 다 했었어요.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우리께 굉장히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를 나라도 좀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민정 리포트도 동작 한 수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학춤의 기본 자세 비슷한가요? 기본 자세가 일단 모금을 줘서 구부리죠. 여, 여, 부리가 딱 차요. 구부리요. 막고 넘겨요. 좌우세로 하고 잡아주고 앞에 이 뒤꿈치를 들어야 되니까 이 자체를 할 때 힘이 어디에 가야 되거든요. 힘이 그럼 여기 엉덩이와 이 허벅지 뒷근육. 여기가 엄청 땡겨요. 스쿼트 운동하는 것보다 더 땡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남의 손을 빌어봅니다. 날개 풍. 날개 풍. 날개 풍. 날개 풍. 날개 풍. 날개 풍. 좀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잡아줘야 되는 겁니까? 살짝 나아보시고. 다져서 할 때. 다져서 할 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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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평생 춤만 춘 주인공과 무게중심 따윈 애초에 포기한 리포터. 한국무용의 대가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한국무용 춤을 시작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저는 만 5세때부터 처음에 부모님이 의도로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뭐래도 난 무용을 해야 되겠다. 제 의지로 올해가 55년, 54년인가 55년 되는 것 같아요. 동해가 고향이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해시 국악협회 지부장님의 권유로 저는 올 때 한 3년 계획으로 왔거든요. 무용 세계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 때문에 어쨌든 제 품에 들어온 제 제자들이고 그리고 무용을 선호하고 꿈꾸는 애들한테 철새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1년만 더 있으면 되겠지 1년만 더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15년이나 됐네요. 소위 서울에서 잘 나가던 무용수가 강원도 산골까지 오기까지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저 손녀같은 아이들이 춤이 좋다는데 품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많이 구부리세요. 안고. 이거 뛰면 안 돼요. 절대로. 쭉 눌러. 그래. 그래서 뒤로 손목을 보내서 예쁘다. 얼마 전 무대에 올렸던 천년학의 사랑.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또 만나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천년학의 사랑. 그 학이 평창동계올림픽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학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새고 그 학이 바로 강원도의 새입니다. 강원도의 새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요. 천상선녀와 천년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스토리로 구상돼서 만든 작품입니다. 난 그거 예쁘냐.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안무를 짜고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꼬마 제자들이 아기 학으로 변신 중인데요. 천상의 선녀와 선비로 변한 천년학이 애틋한 사랑으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귀여운 아기 학들이라네요. 춤에 있어서 깐끗하게 그지없는 박태숙 무용가. 하지만 어린 제자들의 모습은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스승학과 제자학의 데칼콤하니 아이들도 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얘들아 발레가 좋아요? 학춤이 좋아요? 학춤이요. 그러면 학춤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동작 하나만 우리 보여줘 볼까? 아이들이 표현한 동작은 학이 물을 마시는 장면. 학춤에 애들 기준에 맞게 안무되는 거고 이 크낙들이 똑같이 뒤에서 이 춤을 춥니다. 그렇다면 몸치 크낙 재소환. 얼굴까지 다 가리자 제법 학의 퍼스가 느껴지는데요. 아까 학의 물먹는 동작을 가르쳐줘요. 자기 밑에 가르쳐주세요. 학교 잘하는 거 맞죠? 네. 아뇨. 어떤 동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우와. 자극받고 다시 활활 날아봅니다. 곧잘 하죠? 연고도 없던 동예의 털을 잡으며 말 못할 맘고생도 많았지만 춤이 있어 힘을 낸다는 박태숙 씨. 공연이 끝나면 항상 그 드는 기분 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연 작품보다도 그 커튼코를 계속 생각을 해요. 제 작품을 맞춰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항상 찡해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용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 열정은 무대가 끝난 뒤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더욱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이제 항공무용을 하시면서 바람이 있다면. 무용가 국악계가 우리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과 뿌리를 잊지 말고.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춤을 출 것이고 무용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춤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현역으로 무대 위를 지키고 있을 박태숙 씨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휘들지 않는 춤의 열정이 천년악처럼 높게 날아오르길 응원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